네, 이제부터 23학년도 산학협력 프로젝트 메카솔루션 기업 측 최종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팀장이자 최종 발표자를 맡은 김통주입니다. 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메카솔루션이 전자부품 쇼핑몰에서 전체적인 물류작업을 담당하고 있는 화세로 상장하고 있다는 점에 작동했습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팀을 소개한 후 저희가 과제를 준비하면서 어떠한 절차를 밟았는지 상황 분석과 과제 배경 등을 말씀드리고 저희가 집중적으로 공부하였던 내용인 과제 특징 등을 말씀드린 후 최종적으로 저희의 결과물과 향후 계획 등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네, 저희 팀에서는 이제 지도교수로는 오해환 교수님과 이주식 교수님이 참여해주셨고 이제 기업 멘토 측에서는 정통화 대표님과 정조경 연구원님, 그 다음에 김다영 연구원님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데이터 분석과 수집, 그 다음에 리뷰 요약 연구를 맡았고요. 그 다음에 유성희 같은 부분에서는 데이터 분석과 수집, 트렌드 예측 연구에 좀 더 집중을 하였고 주연이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분석과 수집, 토핑 모델링 연구에 집중을 하였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일반적인 마케팅 프로세스를 다음과 같은 여섯 단계로 정립하였는데요. 마케팅 프로세스는 처음에 소요되는 데이터 분석 단계에서 이커머스 시장의 성장으로 이 마케팅 분석에 소요되는 시장이 기하급수적으로도 늘어났다는 점에 집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마케팅 프로세스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고자 하였고 제조사 데이터 및 시장 데이터, 소비자 데이터에서도 특히 소비자 조사와 소비자 데이터에 집중하였습니다. 네, 온라인 마케팅 시장에서 마케터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제 주관적인 의사 결정을 해야 합니다. 또한 이런 데이터 기반 의사 결정은 기본적으로 이커머스 시장의 발전으로 인해서 데이터의 양이 늘어났기 때문에 마케터의 노동 집약적이고 시간 소비적인 활동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휴먼 마케터의 주관성에 이존하기 때문에 정량적으로 표준화된 마케팅 데이터 지표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주관적인 이사 결정을 통한 결정들이 회사의 손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도 큰 팩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마케팅 데이터 분석 자동화 시스템이라는 목표를 잡았습니다. 종량적으로 표준화된 마케팅 데이터 분석 결과를 기업 측에서 보유한다면 시장의 변화 및 경쟁자를 예측할 수 있게 되고 이는 온라인 활동에서의 효율성 개선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예측이었습니다. 마케팅 엔진이라는 이름하에 이루어진 마케팅 데이터 분석 자동화 시스템은 크게 네 가지로 나뉘어서 진행되었는데요. 첫째, 마케팅 데이터를 수집하고 전처리하는 과정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다이나믹 토픽 모델링을 통한 키워드 추출을 하였고요. 그 이후에 멀티도큐먼트인 한국어 리뷰를 요약하는 작업에 집중하였고 마지막으로 분석된 마케팅 데이터를 활용하여 마케팅 트렌드를 예측하는 작업도 진행하였습니다. 과정에서 채취 PT를 맨 처음에 활용하기를 원하셨는데 채취 PT를 활용했을 때의 문제점들도 있었고 저희가 다른 모델들을 다 사용해봤을 때 더 적합한 모델을 찾았다는 판단 하에서 채취 PT에 대한 활용은 조금 늦춰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과제 최종 결과물인 마케팅 트렌드 예측을 기준으로 플로우 워크를 작성하였는데요. 이거는 마케팅 트렌드 이전의 마케팅 데이터 분석에 대한 플로우 워크입니다. 보시면 수집, 일단 데이터셋, 크롤링 및 구축 작업을 통해서 네이버, 쇼핑, 리뷰와 쿠팡 리뷰 등을 수집하였고요. 수집된 데이터는 상품 카테고리점, 별점, 리뷰 작성일, 리뷰 내용 등이 포함된 40여만 개 이상의 리뷰 데이터를 수집하였고요. 또한 네이버 앱에서 제공하는 쇼핑 트렌드 데이터 또한 수집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두 가지 다이나믹 토핑 모델링 방법을 연구하였고 토핑 모델링이 아니더라도 키워드 제출, 키워드 익스트랙션을 도와주는 기존에 존재하는 모델의 활용 또한 구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다 노출 리뷰 기준 리뷰 셀렉션 작업을 진행하였고 그 다음에 다양한 라지 랭기지 모델을 활용한 토픽별 리뷰 요약 방법을 연구하였습니다. 이후에는 이제 기존에 존재하는 트렌드 예측 모델들은 단순한 클릭수 등의 데이터를 활용하는데요. 저희는 단순한 클릭수 등의 데이터가 아니라 사용자 리뷰 데이터 분석값, 그러니까 리뷰 내용 분석값과 이제 네이버 앱에서 제공하고 있는 자체적인 키워드당 트렌드를 기반으로 하면서 트랜스포머 모델을 기반으로 트렌드 예측 모델을 구축하였습니다. 저희는 해당 연구를 진행하며 50편 이상의 선택 논구 염문을 학습하였고요. 그 중 일부를 표로 정리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트랜스포머 구조를 기반으로 멀티모달 데이터에서 특히 이미지를 기반으로 한 예측 모델 논문을 조금 집중적으로 공부했고요. 그 다음에 한국어가 아니더라도 리뷰 요약에 대한 연구들도 많이 공부했고 이제 토핑 모델링에서도 시간성을 고려할 수 있는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서 관련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적용 기술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토핑 모델링에서 저희는 시기별 키워드의 시즌성을 키치하고자 노력하였고요. 이제 단순별점을 기반으로 한 금부정을 넘어서 감성 분석 모델을 활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이미너미 토핑 모델링에서는 카테고리별 키워드 아이디스 구간으로 주요 키워드를 추출할 수 있었고 이제 그래서 시계열로 토핑 모델링을 구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부정 키워드 분석을 통해서 감성 또한 기치하였습니다. 네 다이나믹 토핑 모델링 과정에서 토픽 수에 따른 성능평가 과정을 진행하였는데요. 다이나믹 토핑 모델링은 이제 연구자가 직접 결정하는 토핑 모델 수에 따라서 그 복잡도라는 성능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제 하이프 파라미틀 튜닝으로 인해서 성능평가를 진행하면서 연구를 진행하였을 때 최저 토핑 개수를 8개로 선택하였습니다. 네 다음은 또 다른 다이나믹 토핑 모델링에 활용된 알고리즘인데 벡터 임베딩과 차원 축소 이제 클러스터링을 통합하여서 이제 단순 TF-IDF가 아니라 CETF-IDF로 토핑 모델링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트렌드 예측 모델에 활용된 트랜스포머의 기본 모델의 구조입니다. 이제 인코더와 디코더에서 이제 멀티 헤드의 어텐션이 반복되는 구조로 학습하는 모델입니다. 네 다음은 멀티 도큐먼트 요약에 활용된 요약의 정의입니다. 요약은 이제 생성 요약과 추출 요약으로 나뉘는데 추출 요약은 토큰 간의 관계 계산을 통해서 기존에 존재하는 토큰들로 요약문을 작성하는 거고 생성 요약은 새로운 문장을 생성해내는 요약 방식입니다. 네 요약과 예측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라지랭귀지 모델들을 학습하고 활용해 보았는데요. 저희가 선택했던 모델은 양방향 인코딩으로 한국어에 적합한 VALT 모델과 문맥 파악에 탁월한 VALT 모델을 주로 활용하였습니다. 그래서 GPT 같은 경우에는 한국어라는 언어에는 조금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그리고 저희가 특히 많이 쓰는 VALT 모델도 요약 부분에서는 다른 모델과 함께 사용했을 때 더 좋은 결과를 나타냈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트렌드 예측 모델의 구조를 아주 간략화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리뷰 텍스트를 토핑 모델링에 거쳐서 요약한 이후에 VALT에 다시 한번 거쳐서 이제 디코더에 인풋으로 넣습니다. 그리고 인코더에서는 이제 트렌드 데이터를 입력 값으로 봤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트렌드 예측 값을 반환하는 구조였습니다. 저희는 이제 최종 웹페이지 개발에 있어서 자동화를 강조하고자 하였습니다. 트렌드 예측 모델은 리뷰 데이터와 토픽별 리뷰 결과를 활용하였을 때 나타나는 이 오차를 줄이고 MSE라는 오차를 줄이고 예측 값에 있어서 실제 데이터와 유사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또한 상관계수 또한 요약 모델 결과를 사용하였을 때 제일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음이 트렌드 예측 결과인데요. 노란색이 실제로 네이버 데이터랩에서 주어진 트렌드 지수이고 이 아래 위아래에 모두 있는 파란색 부분이 저희 모델로 한 예측 결과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완전히 동일한 값이 나오지 않더라도 업다운에서 비슷한 양상을 보여줬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정제지지 않은 사용자 데이터인 리뷰를 분석하고 요약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키워드와 아이템의 시진성을 파였다는 점 그 다음에 이커머스에서의 키워드 경쟁력을 증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예측까지도 사용자를 기반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프로젝트 의의를 가졌습니다. 다음은 데이터 전처리 및 정제 개선점입니다. 저희가 리뷰 데이터를 하기 때문에 기존에 존재하는 가공되거나 깔끔한 데이터를 다룬 게 아니어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전처리 및 띄어쓰기 등 사용자가 작성한 키워드를 사용자가 작성한 텍스트를 각오하는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거는 키워드 추출 모델을 활용한 결과인데 정상적으로 강단점으로 쓰일 수 있는 키워드들을 추출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아이템 시진성 시각화 결과인데 해당 결과는 이제 아이템 스카우트를 벤치마킹하여서 데이터랩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활용하여서 시각화하는 결과였습니다. 산학협력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메카 솔루션은 이제 시진성 아이템에 대한 마케팅 준비 리뷰 요약에 대한 소요되는 시간 감소 트렌드 예측 등의 저희의 연구 내용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저희는 이제 연구를 진행하면서 관련 논문을 출간하였고요. 기탑 및 로션 드라이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고 웹페이지를 어느 정도는 구현하였습니다. 다음 QR코드에 들어가시면 제가 그 노션 링크 카톡방에 전체로 공유했던 그 링크를 달아 놓은 건데요. 그러면 저희 팀에서 작성했던 논문들과 웹페이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총 4평가량의 논문을 작성하였는데 이제 이 중 하나는 이제 MDPI 어플라이드 사이언스 저널에서 퍼블리시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IT풀 이 저널에는 두 가지 논문을 이제 넣었는데 하나는 제가 개인적 제일 저자로 작성한 논문이고 또 하나는 이제 세 명이 공동으로 작성한 논문인데 이제 이 공동으로 세 명이 다 저자로 올라가 있는 논문이 이제 IEEE에서 억셉트 되어가지고 지금 퍼블리시 된 상황이고요. 이제 제가 냈던 논문은 이제 내용에서 토핑 면으로는 괜찮지만 이제 라이팅에서의 전문성과 그리고 저희 논문에서 활용한 모델이 아무래도 메카 솔루션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다 보니까 지금 모두에게 오픈소스로 공개된 그런 오프더셀프 모델을 많이 활용하였어서 그런 점에서 학술적으로 유의가 있다기보다는 조금 더 다른 연구로서는 조금 더 다른 새로운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는 점에서 리뷰에서 리젝을 당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연이는 이제 국내 주연이가 제일 저자로 작성했던 논문은 토핑 모델링 논문인데 리젝을 받아서 지금 다시 수정을 해서 다시 제출을 해서 지금 다시 리뷰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개선점 및 향후 계획에서는 이제 처음에 대표님께서 이제 마케팅 엔진을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셨던 그 기능 등이 상당히 많은데 그중에서 저희가 상품명 추천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토핑 모델링 결과를 기반으로 조금 더 연구를 진행한다면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그 다음에 B2B, B2G 판별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새롭게 좀 더 공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현재 리뷰, 리비전 진행 중인 논문들의 퍼블리시가 된다면은 그게 가장 급선 업무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웹페이지를 만들긴 만들었는데 이게 정상적으로 구동이 된다고는 완벽하게 자신있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동화 프레임워크를 완전히 구형하여서 실질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웹페이지를 완성하여서 전달드리는 것이 저희가 이제 최종 발표를 준비할 때 개선점이었습니다. 다음은 시연 웹페이지의 모습인데요. 저희는 이제 정적 파일, 그러니까 저희가 작성한 코드 파일을 업로드해서 웹으로 제공할 수 있는 설지라는 걸 활용해서 웹페이지를 구현하였습니다. 해당 페이지에서는 그롤링 자동화와 이제 토핑 모델링 결과, 트렌드 예측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소지 부분에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링크를 붙여놓은 다음에 시작하기를 하면은 뭐 다음 날이든 몇 시간이 지나서든 이제 상품 분석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지금 그래서 닭가슴살을 넣었을 때는 이제 뭐 토핑 모델링이 장단점으로 이건 아마 별점을 기준으로 분류했었던 것 같은데 장단점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토핑 모델링이 이제 토픽별로 이제 결과가 나오고 그 다음에 리뷰도 이제 나오는 걸로 이제 구현을 하는 단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렌드 예측 그래프 또한 이제 나오는 검색량을 기준으로 나오도록 제작을 했었는데 이거는 이제 서버를 이제 지원받거나 그런 건 아니어서 그냥 가상 버추얼 머신의 서버를 만들어서 했던 거여서요 이제 이거를 동계집중근무에서 하게 된다면은 메카 솔루션 측에서 서버를 지원해 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네 다음은 저희가 진행했던 산학겸력 과제의 요약입니다. 일단 그 한국어 리뷰를 가공하고 요약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트렌드 예측을 하였다는 점과 토픽별로 키워드를 추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저희 과제 수행 요감이고요. 요약을 표 형식으로 한 것입니다. 네 이상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즐거웠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